전투복 입은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군대 관련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호와의 증인 얘기인데 신천지는 아니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는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겠다, 군대에 가지 않겠다, 집총 거부라고 해서 총을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군역이 필수죠. 병역이 필수인데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병역 거부를 할까, 집총 거부를 할까 궁금하시잖아요. 정말로 양심적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거의 99% 가까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 거부를 하는 이유는 사실 걔네들 교리 때문에 그래요. 무슨 교리가 있냐면 평화를 사랑해서 혹은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 국가를 사탄의 하수체계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미국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국가 시스템을 사탄의 하수체계로 믿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에 응시를 하지 않고요. 세금을 거부하기까지, 아무튼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가에 대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병역을 이행하지를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 건물에다가 왕국회관이라고 쓰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라고 해서 국가를 뒤로 제껴놓고 자기네들끼리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버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